M10 핫라인5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솟고 있습니다.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투자자들은 빈틈을 파고들어 수익을 찾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매매 거래가 늘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정우 기자입니다.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지난달 말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전달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보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압구정에서는 82제곱미터 아파트가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한 달 새 3억 원이 넘게 몸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과 인접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역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갭 투자와 법인 거래가 몰리면서 역대급 거래량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천여 건이 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갭 투자가 집중된 강북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는데 강북에선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열돼 있고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가 큰 만큼 투자자들이 계속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그동안의 대책에 실패를 인정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추고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도 과열된 부동산 해법으로 재개발 해제 지역을 시가 매입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추가 규제 카드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 어우 jagdising 그런 효과가 praise 보입니다. 그 대책을 포함하고 조언